내일부터 주택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2.7원 인상되면서 서울 가구의 월 평균 요금은 5,4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인상돼 2,000메가줄을 사용하는 평균 서울 가구의 가스 요금은 부가세 10%를 포함한다면 5,940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작년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한 정상당가 인상분 메가줄당 0.4원에 기준 원료비 인상분인 2.3원을 추가로 더한 겁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6.99원에서 2.7원 오른 19.69원으로 일반용의 경우 19.32원으로 조정됩니다.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15.9%, 일반용은 16.4%에서 17.4%로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5,4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으로는 가스 요금이 월 평균 3만 3,980원에서 3만 9,380원으로 오릅니다. 산업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제 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당가 상승이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